국방 TV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특집 미니 다큐 다시 서해로를 방영합니다. 더 강력해진 신형 천안함의 모습과 영웅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신형 천안함 함장으로 취임한 박연수 중령.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당시 대위로 부활을 구한 박중량은 5050일 만에 지휘관으로 천안함에 다시 올랐습니다. 전산 46용사가 목숨 받쳐 지킨 우리 서해바다에 다시 나가서 끝까지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지휘하는 천안함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2,8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5인치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강화했고 대잡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피격일인 3월 26일이 새겨진 기관총에는 깊은 뜻이 담겼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해군의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커가지고 해군 군장학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천안함장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제일 큰 목표이기도 해요. 고 문규석 원사의 말에 30년 넘게 산 부산을 떠나 이함대 앞에 식당을 차린 어머니와 전우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다시 천안함에 오른 류지욱 중사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는 각별합니다. 신형 천안함과 영웅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국방TV 특집 미니다큐 다시 사회로는 오늘 12시 30분 방영됩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